네, 다음은 저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다들 아셨고요.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그 동아리에 후배들이 직접 피카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아마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공연 시작하겠습니다.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선남선녀, 남전으로 사람 명칭을 쫙 둘러쳤느냐? 오늘은! 태광이, 성진이, 신지, 황당한 날이지! 그렇게 경상스러운 날이면은 홀렛빛을 한번 올려줬으라! 문역쇼! 문역쇼! 수원장고 문역쇼! 인간 들어가고! 왕도 목록이 택배같이 두리두둥실! 많이 들어갑니다! 수원장고 문역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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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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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